한국어의 윤리스플리언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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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語 국가나서 한 Francais 국가가 올가에 세골 예수 프랑스 프랑스 온몸 2013 임에 수 프랑스 지휘 프랑스 박사사에서 프랑스에서 가장 앞두고 그럼 제가 일반적으로 그가야 할 것 같아요. 롬츠? 천천히. 주님을 부르셨나요? 11시 non. 저는 이거 좋아하는 롬츠가 가입. 4시. 내일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 ... ... ... 전통음악 눈이 감사드리기 확실한 나 네차 여러분께 그래서 이곳에 제가 울놔인 talvez 잘 그렇게 생각할 전혀 안고 전혀 안고 고맙습니다 멜로디 저는 프랑스에서 그는 그는 정말 이상하게 너무 이상하게 덕분에 우리의 나라 나라 그는 우리의 나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연이 생각보다 일어났습니다. 참침내가 실수하는 거에 맞추고 하하 하하 알겠습니다. 좀 더 해야 할까? 아 히히 히히 쟤 쟤 보셨나요? 또, 구독과 알람이 칠해주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